야! 재석아! 야! 재석아! 야! 빠르다! 형, 일로와! 형, 일로와! 형, 일로와! 형, 일로와! 형, 일로와! 형, 솔직히 일로와! 이 형이 이쪽으로 안 왔을 리가 없고 일로 올 것 같아. 형, 거기로 한 번 가봐봐. 이쪽으로. 형, 우승할 거야. 야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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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종국아! 여기야! 형, 왜 이렇게 형과 안 풀어져 있는 거야? 와 석진이 형 가진 형. 결국에 재석이 형과 중국이 형의 싸움과. 내가 얘기했잖아 중국이 형은 그냥 중국이 형 우승이야 어떻게 해. 처음에 중국이 형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. 형 우리 오랜만에 보네. 좀 와봐 넓은 데로 보자. 오랜만은 뭐 저. 형 송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니까 좋았어? 마음 아프게 하다니. 형. 왜. 그리웠어. 그러니까. 이렇게 단둘이 우리가. 이런 데서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게. 아 저기. 그만 결판 찍자 이제 우리. 아 왜 이래. 그만 결판 찍자 이제 우리. 저기 너는 스파르타쿠스 스타일이고. 저. 유임스 보는 스타일. 뭐가 있어야지. 너는 그냥 막 이렇게 막. 막 뛰고 뜯고 이러는 스타일. 넌 스파르타쿠스 스타일이고. 나랑 같이 운동 좀 했잖아. 아 이거 뭐 운동을 해도. 한계가 있는 거지. 아 이 나의 요? 딱 하군.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나에게 물총만 내가 이런 구력을 당하지 않았잖아 왜 왜 으 으 으 으 으 Seattle 하 아 정말 꼭 이렇게 해야 했냐 종국 되요 알았어요 알았다, 알았다